제주 바다는 독특한 생태계와 빼어난 경관으로 14곳이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탐사대가 석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한 결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가장자리에 하얀색 테두리가 둘러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하얀 부표와 낚시도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또 다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섬 일대 바닷속. 분홍빛 연산호 사이로 파란 낚시줄이 이리저리 엉켜 있습니다. 추자도 앞바다에도 낚시줄이 산호에 단단히 걸려 잡아당겨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모두 제주 해양 보호구역의 모습들입니다. 중국어가 써있는 쓰레기들도 있고, 추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 쓰레기들도 떠내려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여 만든 파란 탐사대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천연기념물과 생태보호구역, 해양도립공원 등 해양보호구역 14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탐사대는 해양 쓰레기와 무분별한 출입 등으로 생태계 훼손이 심각했는데, 대부분 관리 기본 계획만 세워놓았다며, 문서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관리 주체가 여러 곳이어서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의 부처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해양 관련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제주의 해양 보호구역은 327제곱킬로미터. 전문가들은 보호가 필요한 곳은 절대 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단계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용도지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지역의 출생아수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대응책으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등 제주형 외국인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제주 시내 최고 상권이었던 칠성로. 외국인 관광객만 보일 뿐 거리는 한산하고 임대를 내놓은 상가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칠성로 쇼핑타운이 위치한 일도일동의 현재 인구는 2,200여 명. 지난 1985년 1만 1,100명에서 38년 만에 80%나 급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유입도 크게 줄면서 지난해 일도일동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는 고작 2명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수도 없고 삶의 질이 좀 높아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출생아수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인구수는 69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400명이나 줄었습니다. 때문에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제주의 무사증 입국 제도와 연계해 체류 자격을 유연하게 변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사증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예를 들면 유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기업 투자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무사증을 매개를 해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서울시 글로벌 도시정책관 등 다른 지역처럼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과 단위의 통합적인 협력 지원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 이민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여러 가지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본격적인 외국인 유입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제주도. 무비자 제도에 대한 부작용과 외국인 부동산 소유 등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울산에서 한 SUV 차량이 도로 옆 4m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차량이 추락한 곳, 하필이면 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 울산 MBC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꾸로 뒤집힌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운전석 밖으로 한 남성이 빠져나오더니 비틀거리자 옆에서 부축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사람들을 뿌리치며 손찌검을 하려는가 싶더니 욕설도 내뱉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뒤집혀 발견된 곳은 울산경찰청 앞 주차장이었습니다. 남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 굉음 소리에 청사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콩콩콩한 소리가 한 3번 정도 연속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창문과로 가서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차가 전복돼 있더라고요. 이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은 앞서 청사 주변 도로에서 앞 차량을 피하려는 듯 갑자기 방향을 틀었고 그 뒤 경찰청사 울타리를 뚫고 4미터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50대 운전자는 대리기사와 다퉈 직접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청 안마당으로 뛰어든 이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 운전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국보로 지정된 김천 가랑사지 3층 석탑은 김천이 아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될 위기에 몰려 경복궁으로 옮겨진 건데 김천시에서 국보를 돌려받기 위한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구 MBC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신라시대인 692년에 세워졌다 조선중기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천시 남면 가랑사터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불상 하나만 자리하고 있고 외진 곳에 있어 찾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1,200년 전 지어진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도 이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무성한 감나무들 사이 표지석만 남아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되어서 조선중기까지 있다가 사찰이 없어진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있던 석탑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전시되고 있습니다.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은 조형적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두문으로 석탑의 조선경위가 새겨져 있어 학술 가치가 높아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 위기에 놓이면서 1916년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에서 떠난 지 100여 년 만에 석탑이 다시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은 석탑을 국립대구박물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김천시는 원래 자리에 와야 한다며 14만 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천에는 국보가 없습니다. 이 석탑을 돌려받으면 김천의 유일한 국보가 됩니다. 국회의원도 나서서 중앙박물관장과 국가유산청장을 설득하고 조계종을 찾아 불교 종단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청장, 지금은 이름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차장을 각각 또 따로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국보 99호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은 김천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천시는 석탑을 제자리에 두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가랑사지를 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해 진입로를 넓히고 주변을 정비하기로 했고 가랑사 털을 매입한 뒤 발굴 조사와 학술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갈 예정인 국보가 원래 고향인 김천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제주도에 연일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에도 비가 가끔 내리겠고 일요일 늦은 새벽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남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역과 중산간 이상지역에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 산지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낮부터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낮 기온 23도, 일요일에는 21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주말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서 남부지역을 제외하고 제주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평년보다 9도 이상 높은데요. 포근합니다. 현재 해안지역 24도, 동부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지역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북부와 동부지역 28도, 남부지역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지역도 흐리겠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해상에 벼락을 동반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풍랑특보가 차차 발효되겠고요. 모레까지 대조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에 다시 평년 기온은 웃돌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은 기온 변화가 잦은 계절인 만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성산읍 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26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는 안건을 오는 25일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성산읍은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된 201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제주도는 제2공항 주변 상생발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 연동지역에 무장해 통합 놀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제주시는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제주시 연동충신교회 앞 어린이공원을 무장해 통합 놀이터로 조성합니다. 무장해 통합 놀이터는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제주에는 지난 2022년 신산공원에 처음 조성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을 온라인으로 불법 거래한 4건에 대해 국립종자원의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가을향과 달콤이 등 6개 품종을 품종 보호 등록하거나 출원한 뒤 종묘업체와 계약을 맺고 묘목 판매권을 줬습니다. 농업기술원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해당 품종 묘목을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40여 명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제주시 누에마루 거리와 동문시장,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에서 단속을 벌여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교통법규 등을 위반한 42명을 적발했습니다. 내국인이 35명이었고 중국인이 7명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회사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쓴 수협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2020년부터 7월부터 4년 넘게 제주시 한 수협의 보조금 계좌에서 8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통장을 파쇄하는 등 별도의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7억 4천만 원 정도를 변제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쌀을 돌린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해 1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1,200만 원어치의 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의 한 농협조합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서 피고인이 근소한 표차로 당선돼 쌀을 돌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제주지역 업황 전망 가운데 중소기업 건강도지수는 67.8로 전달보다 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전망도 제조업 업황 전망이 89.3으로 전달보다 6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은 3개월 연속 하락해 전달보다 6.1포인트 떨어진 62.2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71.1%로 가장 높았고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